네 안녕하십니까 트윈스볼 투나잇 양사장입니다 10월의 첫 승리입니다 그래서 3연패에서 탈출을 한 LG 트윈스였는데 그동안 여러분들 2위는 확정이 됐지만 2위도 잘한거지만 타선이 터지지 않아서 좀 답답한 흐름이셨을거에요 근데 이제 역시 선수들이 약속의 땅 광주에서 타격감을 찾으면서 오늘 두자리수 득점을 기록하면서 기아 타이거즈를 상대로 또 승리를 챙겼습니다 거기에 이제 김윤식 선수가 또 시즌 8승을 챙기면서 아주 좋은 페이스로 가을야구 준비를 마쳤구요 LG 트윈스 계속해서 이 시즌 최다승 기록을 이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자 김윤식과 파노니의 맞대결 파노니가 대체 외국인 선수로 왔지만 LG 트윈스를 참 많이 만나는 선수가 됐는데 만날 때마다 그래도 LG 트윈스 좌완 외국인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곧잘 타격 결과가 좋았어요 네 그래서 오늘도 승리를 해냈고 김윤식 선수 소크라테스에게 홈런 맞은건 아쉽긴 하지만 시즌 8승째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박혜민 선수 멀티히트 문복영 선수 3안타 3타점 김민성 선수 홈런 허 도한 선수 멀티히트 서건창 선수 멀티히트 이렇게 가을에 베테랑 선수들이 좀 해줘야죠 베테랑 선수들이 좋은 활약을 펼쳐줬고 또 문복영 선수도 어제 쉬고 나와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나머지 선수들도 뭐 한석현 선수 오랜만에 봐서 정말 반가웠죠 그리고 최민창 선수도 안타 하나 쳤고 또 홍창기 선수는 마지막에 또 안타 하나를 기록을 하고 전체적으로 좀 타격감이 그래도 완전 최악일 때보다는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두자리수 득점 내면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김윤식 선수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8승으로 패런트 레이스를 마감했습니다 무실점 행진은 끼졌지만 개인 4연승으로 시즌을 마무리를 합니다 승운이 좀 따르지 않아서 10승에 도전에 실패를 좀 했지만 10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선수는 올해 세자리수 이닝도 넘겼고 또 내용적으로도 정말 좋은 피칭을 하면서 트윈스의 후반기를 거의 책임지다시피 했어요 이 선수가 후반기에 제대로 이 이닝도 못 먹어주고 계속 강판당하고 또 1군과 퓨처스를 왔다갔다 했더라면 정말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불편해 과부하도 걸리고 또 선발진 고민도 깊어지고 포스트 시즌도 좀 기대가 안 될 텐데 켈리 플로코에 이어서 김윤식까지 확실한 3선발 체제가 일단 갖춰져 있으면 굉장히 또 기대를 좀 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김윤식 선수가 아주 뭐 대단한 피칭을 보여줬고 오늘도 물론 이제 피안타도 많았고 소크라테스에게 홈런을 막긴 했지만 그래도 뭐 주자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또 위기를 막아내는 병살타 두 개를 또 이끌어내는 모습도 있었고요 또 무실점 행진이 소크라테스에게 깨지긴 했는데 9월 9일 키움전 5회부터 10월 5일 기아전 5회까지 24인인 연속 무실점을 거두면서 야 진짜 한 달 가까이 실점이 없었습니다 대단한 피칭을 해줬고 시즌 8승으로 또 마감하게 됐는데 10승은 또 내년에 하면 되니까요 또 김윤식 선수의 8승이 지난해 7승을 넘어서서 개인 한 시즌 최다승이거든요 이 승을 모두 선발승으로 챙겼다는 거 대단히 고무적입니다 그래서 김윤식 선수가 시즌 8승으로 페런트 레이스를 마감하게 됐다는 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파노니에게 또 자신이 있었던 엘리타선 초반에 3득점을 해냈습니다 3회 초에 석원창 선수가 안타를 치고 나갔고요 한석현 선수 또 기습적으로 번트를 대면서 본인은 아웃이 됐지만 원아웃에 2루가 되었고 허도환 선수의 안타 때 원아웃에 1-3루 찬스에서 박혜민 선수의 1승 플라이로 한 점이 선식점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4회 투아웃 이후에는 가르시아가 볼렛을 골라 나갑니다 그리고 투아웃 1루에서 왼손 투수 상대로 기록이 정말 좋은 또 최근에 포스트 시즌 2루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김민성 선수의 2루 홈런이 나왔습니다 올 시즌 3번째 홈런인데 이 3번째 홈런 중에 2개는 이제 왼손 투수를 상대로 파노니와 김태경을 상대로 때린 거고요 또 광주 기아전에 만드 2개의 홈런이 있습니다 김재열 선수와 파노니 선수 상대로 홈런을 때렸는데 최근에 김민성 선수가 수비에서도 2루 수비도 나쁘지 않고 또 타격에서도 이렇게 쏠쏠하게 쳐주고 있기 때문에 가을 야구에서의 활용폭이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백업 3루수 그리고 왼손 투수가 나왔을 때 주전 2루수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플레이오프에 유력하게 올라올 팀이 키움이나 KT인데 여기에 KT는 벤자민 있죠 키움에는 요키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선수 상대로 김민성 선수가 스타팅으로 나와서 좋은 모습 보여준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루수로 또 문복영 선수와 함께 기용을 해서 시너지가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민성 선수의 활약을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파노니가 6회까지 잘 던지다가 7회에도 올라왔습니다 7회 초에도 올라왔는데 소크라테스의 홈런으로 3대2 한 점 차로 쫓기는 상황에서 확실히 파노니가 힘이 떨어지니까 많이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쫓기는 상황에서 비기닝에 성공을 했는데 이번에도 서건창 선수가 또 안타를 치고 나가고 또 한석현 선수가 1루간 빼는 우전 안타로 결국에는 무사해 주자 1루가 됐고요 허도한 선수가 페이크 버튼 슬래시로 이 좌전 1타점 적시타 허를 찌르는 허도한의 1타점 적시타가 아주 인상 깊었고요 박혜민 선수의 안타 때 이제 3루 주루코치가 무사기 때문에 멈추면서 무사해 만루 찬스가 되었고 바뀐 투수 장현식을 상대로 이상호 선수가 밀어내기 볼렛을 골라냅니다 그러면서 5대2 두 점의 점수가 더 벌어졌고요 홍창기 선수가 대타로 나와서 투수 포수 1루수 병살타로 아웃카운트 2개 올라갔지만 LG의 해결사 미남 3루수 문복영 선수가 있었습니다 문복영 선수가 투아웃 2, 3루에서도 집중력을 잃지 않고 사실은 무사해서 투아웃이 바로 되면 기대 득점 확률이 떨어지는데 이 상황에서도 문복영 선수 집중력 잃지 않고 2타점 적시타 경기를 완전히 끝내버리는 7대2로 만드는 아주 시원한 적시타가 나오면서 7대2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피값 챙기러 가야죠 이게 광주 1고 출신의 LG 트윙스의 두 타격 코치예요 이호준 코치가 선배고 모창민 코치가 후배인데 광주에 오면 두 자릿수 득점이 좀 유독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향에 가면 원래 이제 잘 아는 그 지역을 잘 아는 분이 뭘 또 한턱을 쏘거나 대접을 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래서 그런 건지 몰라도 기어코 마지막 공격에서 3득점 완성하면서 10득점 코치님들이 또 커피를 사게 됐습니다 9회 초에 이제 대타 유강남 선수가 안타를 치고 나왔고 이형빈 선수로 대주자가 바뀌었습니다 이형빈 선수가 유니폼을 안 챙겨왔나 봐요 그래서 이제 김영준 선수 유니폼을 입고 나왔는데 어쨌든 이형빈 선수의 일로 있었고 최민창 선수가 또 오랜만에 안타를 기록을 하면서 무사주자 1,2루가 됐습니다 최은성 선수 3진으로 물러나긴 했지만 홍창기 선수가 지난 타석에 아쉬움을 깨는 또 3루수 옆으로 빠져나가는 1타점 적시타 기록을 하면서 8대2가 되었고 문복영 선수도 우전 1타점 적시타로 9대2가 됐습니다 그리고 교체로 나온 오지안 선수가 또 1타점 적시타를 완성을 하면서 10대2 오지안 선수가 개인 타점 커리아의 기록 85타점으로 늘려나가는 적시타를 때리면서 결국에는 두자리수 득점을 완성하게 됐는데 이 정도로 이렇게 체력관리도 하면서 주어진 타석에서 안타치고 또 좋은 결과물 얻으면서 타격감 끌어올리면 아무래도 이제 휴식이 좀 부여가 되고 플레이오프 준비할 때까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컨디션만 원정에서 유지해주고 시즌을 마친다면 제가 봤을 때는 뭐 걱정 없이 플레이오프 잘 준비할 것 같고 역시 주전 선수들은 부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도 김현수 선수가 중간에 다행히 뭐 큰 이상은 없지만 타박상으로 교체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관리만 해주면 플레이오프 충분히 타격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LG타선으로 살아나면서 좋은 경기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MVP 김윤식 선수입니다 고향에서 한 시즌 최다승 달성했습니다 광주 출신 김윤식 선수인데요 전 그야말로 금이 환영했습니다 올 시즌 최종 성적 114화 3분의 1이닝 8승 5패 평균제측점 3.32를 달성을 했습니다 올 시즌에 이 개인 한 시즌 최다이닝 한 시즌 최다승 3점대 평균제측점 달성하면서 시즌 마쳤습니다 내년이 더욱 기대가 되고요 이 선수 아직 2000년생입니다 대단한 활약을 보여줬던 김윤식 선수고 또 KBO 리그 9월 MVP 후보에 올라 있어요 고우석 선수도 올라 있고 김윤식 선수도 올라 있는데 개인적으로 김윤식 선수가 정말 9월에 경이로운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물론 고우석 선수도 잘했지만 많은 투표를 또 김윤식 선수에게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김윤식 선수 아이디가 두 계신 분은 김윤식 선수와 함께 고우석 선수도 많은 투표를 신한솔 앱에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경기 이지강 선수와 임기영 선수의 맞대결입니다 이제는 LG도 이지강 선수 김영준 선수 강요종 선수 이렇게 내년에 쓸 선발들을 테스트하기 위한 무대가 마련이 됐습니다 기아와의 시즌 최종전이기도 하고요 5위 싸움 판도 오늘도 기아가 이제 지면서 매직 넘버를 줄이지 못했는데 내일도 지면 진짜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한번 5강 싸움 구경 재밌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광주기와 챔피언스 필드에서 내일도 SBS 스포츠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트윈스 볼 투나잇 마칠 시간입니다 일단 정규 시즌은 2위로 마무리가 됐고요 남은 경기 편하게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대호 선수의 마지막 경기도 남아있고 또 KT1 시즌 최종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일요일까지 하면 정규 시즌이 끝나는데요 또 마무리 잘해서 선수들도 부상 없이 끝내서 플레이오프 준비 잘했으면 좋겠고 저도 이제 계속 영상 쉬지 않고 만들 테니까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